컨설턴 연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 유형러아이즈 왼쪽 측면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배 청발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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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의 랜선생님들 분을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저쪽의 랜선생님들 분의 압축라인의 정렬 압축라인의 정렬 압축라인의 정렬 압축라인의 정렬 참가보로 38번 문승아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축을 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선수들 무대 밑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문승아 선수가 1위를 차지하셔서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약간 얼떨떨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기념촬영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또 시상하고 그리고 그랑프리 3명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기념촬영을 하는 걸로 기념촬영을 많이 하면 좋으니까 좋습니다 멋진 예쁜 포즈 하나 취해주세요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등 하신 거 맞아요 지금 오버럴 하신 거 맞아요 아버지